언제나 품격 있는 당신 누구와 함께 있나요 1879처럼 너무 향기로운 친구죠 안녕하십니까 18친구 이동현입니다 다사 달아내던 2019년이 가고 2020년이 다가왔습니다 2020년은 XX년 짓뒤입니다 흰지처럼 풍요롭고 지혜로운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친구와 이동현은 여러분들과 좋은 친구 관계로 소통과 전진을 이어가겠습니다 친구야 사랑해 사랑해 18친구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